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선 주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타점왕 인사 올리겠습니다. 대한전선 오늘 9600원 종가 마감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시간에선 보겠습니다. 시간에서도 똑같습니다. 시간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좀 좋은 부분은 있죠. 기관과 연기금이 연이어서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기업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대한전선 관련된 이슈들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해상케이블 관련된 기업들이 두 가지 기업이 있죠.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대표적으로 전체 전선업계를 매출에 대한 확장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전선이 작년 영업이익이 역대급으로 좀 잘 나왔던 한 해였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이어가지고 올해도 역시나 전선업계는 성장, 고공행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그 두 가지 기업이죠. LS전선과 대한전선이 연이어서 글로벌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따내고 있다는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해적케이블 관련 부근에서는 후발주자로 출발하는 만큼 사업 확장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전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유상증자를 통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약 1조 원이라는 금액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1공장이죠. 25년도의 완공이 목표고 지금 1공장 완공이 된다고 하면 해외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쿠웨이트에 지난달에 5천억이라는 금액의 수주를 좀 따냈었고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600억이라는 규모의 수주를 좀 기록을 해줬죠. 전체적인 대한전선의 모습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고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겠지만 저는 대한전선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다라고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다만 지금 걸리는 게 있죠. 호반 지금 대주주로 있는 호반산업이 그동안 너무나도 유상증자와 감자를 반복을 하면서 우리 장기적으로 대한전선을 보고 들어온 장투 주주님들께 막대한 손실을 좀 입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지금 유상증자도 5천억, 5천3백억이라는 금액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데 1차 발행가액도 약 한 9% 정도 하락으로 확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최종 발행가액까지 아직 기간이 남아있고 연이어서 이런 수주에 대한 내용들 나와주기 때문에 최근에 엄청난 거래랑 동반해서 다시 한번 박스권 윗구간까지 올려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간이죠. 이전 하락 대비해서 이 박스권 구간 안에 진입했던 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현재 물타기 진행해가지고 수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지금 권리라길 기준으로 내가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유상증자 참여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권리라길 기준으로 평단가가 신주인수권 나오는 일정에 맞춰서 지금 주가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물론 권리라길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면 신주인수권을 매매를 통해서 추가적인 내가 손실분을 메울 수 있는 부분까지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영상 준비했고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안전선 유상증자 전략 자료 저희가 계속 공유 드렸는데 아직 공유 못 받아보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대안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빠르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중요 일정입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는 지금 이 구간부터 좀 봐야겠죠. 1차 발행가에 9% 하락하면서 유상증자 금액 낮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호반 산업에서 계획을 가지고 주가를 평균 주가 끌어올려서 최종 발행가액을 맞출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할 거고 우리 주님들 이런 작업들 나왔을 때 주가가 오르겠죠. 주가가 유상증자 기업 제가 7년 이상 유상증자 기업만 전문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10개 기업이면 7개 기업은 이런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1차 발행가액 낮아졌더라도 최종 발행가액에서 주가 만회해주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우리 주님들이 내가 참여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를 제가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신주인수권 관련해서 평단가 별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정 발행가액 나왔던 기준인데 보통 평균 주가를 내서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죠. 하지만 1차와 2차 중에 더 낮은 금액으로 발행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1차 발행가액 7740원보다 더 낮게 나오면 아예 유상증자 어떻게 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청약일 전 3에서 5거래일까지 평균 주가를 계산을 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때는 이 금액을 최종 발행가액으로 확정한다라는 조항들을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 나올 때 평단가가 조금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추가 매수 또는 조정 구간 나왔을 때 비중 관리를 통해서 유상증자 참여하지 말고 빠른 매도를 추천을 좀 드리겠고 평단가가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다 평단가가 2만원 이상대다 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주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때 50주만 매도를 진행을 하고 본주에 대해서 매도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신주 인수권 발행이 되면 청약일 맞춰서 증거금만 미리 넣어놓으신다라고 하면 신주에 대해서 50주가 맞춰지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런 내용들 좀 복잡하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번호로 대안이라고 한번 남겨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평단가와 비중을 한번 평단가랑 비중을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주주님들 별로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주 인수권 매도할 때 전략도 전부 다 짜놨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런 매뉴얼들만 잘 숙지해서 하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도 손실분 좀 만회하실 수 있는 사항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안전선 연이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수급들도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9,350원 부근까지 계속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하실 분들 타점 잡아봐라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저희가 대안전선 관련해서 타점들 계속 공유를 드렸었는데 소통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전선 제가 계속 지지구간 9,300원 강력하게 지지해주니까 지속적으로 타점 잡아보라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안전선은 지금 추가 매수 타점 잡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급등 구간 저희가 체크해서 전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빠르게 공유를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급등 구간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냐. 저희가 매일 오전마다 우리 주주님들 주식계좌 플러스 되실 수 있도록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4가지 종목에 대해서 추천이 나갔는데 일단 푸른저축은행, 삼성출판사, 현대임스, 더존 비즈온까지 이 4가지 종목 추천이 좀 나갔습니다. 바로바로 수익 실현 가능하게끔 타점들까지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데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13,770원 부근에서 바로바로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타점을 좀 공유 드렸었고 바로 아래 보시면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로 시초가 저희가 추천드리고 난 이후에 28,200원 부근에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할 수 있게끔 타점을 좀 공유 드리면서 수익을 연이어서 좀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추천 나갔던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3,800원 부근까지 시초가 전략 우리 주주님들께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만 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푸른저축은행 4.6% 삼성출판사 7.6% 그리고 현대임스는 20%까지 수익 보여주는 모습 확인되실 거고 더존 비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홀딩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 대응 저희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일매일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꼭 추천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좀 공유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번호죠. 010-370-38575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이렇게 하나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시초가 대응을 저희가 바로 이렇게 시초가 대응을 통해서 우리 주류인들 주식 계좌도 플러스 시키고 대한전선 관련한 타점들도 다 잡아보실 수 있으니까 좀 희망하시는 분들은 빠른 공유 타점에 대한 공유 받아보시는 걸 강력 추천 좀 강력하게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이거는 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최대한 저희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공유를 좀 드릴 것이고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우리 주주님들이 받을 수 있는 내 계좌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꾸준하게 종목에 대한 추천이 나갑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매일 하나에서 두 개 종목 정도 종목을 드리는데 이 종목들을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좀 나눠가지고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드렸던 날짜가 1월 3일 날 드렸었죠. 자 3S와 픽셀 플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타점을 좀 드렸었고 지금 날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1월 3일 날 마찬가지로 소통방에서 좀 드렸었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 픽셀 플러스와 3S 저희가 종목 추천이 똑같이 나갔었고 자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좀 공유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면 주식 타점왕 해서 날짜 24년 1월 3일 날 좀 드렸었고 자 마찬가지로 3S와 픽셀 플러스 좀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살표로 나갔던 픽셀 플러스와 3S 종목 추천이 나갔던 상황에서 자 저희는 어떻게 수익을 받냐 자 일단 3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스윙 종목으로 좀 가지고 가면서 자 수익률 46%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단타 종목 21% 수익 받고 자 연이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자 5차 종목은 제주 반도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자 그 외에도 물론 단타 종목은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가 짧게 잡고 손절 보다라도 1%에서 3%대 정도 손절가 잡기 때문에 자 우리 주주님들 수익 벌써 얼마 받습니까? 자 지금 35%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45% 단타 종목도 13%, 4%, 2%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보여드리고 있으면서 자 3차, 5차 수익 종목 아직 진행 중에 있음에도 210% 정도 수익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6차, 6차 종목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주주님들 자 이거 저희가 단타 종목은 손절가 잡고 가지만 이렇게 수익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100%, 100%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공유 희망하시는 분들 소통방 입장까지 하셔서 이런 내용들, 이런 수익 종목까지 공유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저희가 6차 수익 종목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한번 자 타점왕, 타점 공유 희망한다 자 꼭 타점이라고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이 종목들 공유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잠시만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자 지금 저희가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 매도 타점 드리겠지만 이거 수익 종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저희가 굉장히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일시정지 해주시고 자 위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빠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6차 수익 종목 공유 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